여성 댄스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성 댄스팀 레이비비라고 하고요 저희는 K-POP으로 여성 댄스팀 여성 걸그룹 커버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남자 보이골도 하니까요 버스킹 끝까지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고른 재미가 아마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행히 이쪽은 그림자가 먼저 지더라구요 저번에 2시부터 했을 때 땡패치에서 해가지고 안좋은 초인데 1번 전에 그림자가 지는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곡이 아니라 도우가 말이 안나오네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진행한가요? 1번 전 1번 전 2번 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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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